전기차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전기차는 지금 엄청 팔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초에 연간 전망을 할 때 올해 전기차 시장은 500만 대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네 네 이제 다 이제 11월 정도까지 숫자가 나와서 보면은 대략 한 600만 대 정도 팔리게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까지 숫자에 나오지만 한 500만 대 넘게 팔았고 월간으로 70만 대 이상 팔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600만 대는 무난히 넘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이 상당히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천만 대 내년이라고 하는 거는 2020년도 2022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한 천만 대 얘기가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천만 대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전기차 페네트레이션이 주요 국가에서는 이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를 넘고 있습니다 전체 신차 판매에서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하게도 10%가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는 것도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천만 대라고 하는 건 신차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뭐 이 개소린 차 포함해서 네 네 네 네 1년에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돼요 과거에 이제 1억 대 정도를 얘기했는데 1억 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물류 이슈나 여러 가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이슈나 이런 것들 반도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기차가 팔리는 속도는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어쨌든 전기차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중국이 올해 이제 전기차 300만 대 작년에 전기차 300만 대를 팔았을 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절반 정도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정도로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유럽인가요 유럽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많이 커지겠죠 이제 미국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이 신차 판매에서 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최근 기준으로 연간으로 보면 4% 때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대규모 또 보조금 법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제 50%까지 올리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전기차 시장의 서프라이즈를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국내 업체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힘입어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놓고 보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별로 주가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와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 올랐던 것 같고 일단 작년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가장 크게 이제 부각됐던 거는 리콜 관련된 이슈였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였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사실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컸고 리콜 관련된 이슈가 거기에 얹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콜 관련된 이슈가 없었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물적 분할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배터리 셋업체들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해는 셋업체들도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된 이후에 저희가 SDI 같은 경우 뭐 사실적이 굉장히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부분들의 좀 저평가 부분이 좀 부각되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DI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리콜 부분도 없고 물적 분할 이슈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증설에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양적인 부분도 중요한 좀 질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이익의 어떤 퀄리티 그러니까 에비타 마진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마진율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보다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 SDI는 그 배터리 부분은 흑자를 내나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올해 연간으로 흑자를 내는 작년이죠 2021년이 연간으로 흑자가 나는 이제 첫 번째 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LG화학도 2020년도에 보면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면서부터 주가가 한 40만원에서 80만원 이렇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SDI는 미국에 뭐 다시 공장을 세운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없나요? 지금 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텔란티스랑 합작 공장을 짓는데 사실은 약간 이제 양적인 부분이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게 시장에 좀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스텔란티스랑 이제 그 계약해서 합작 공장 짓는 것이 양이 많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하고 나눠갖는 격이 돼버렸으니까 좀 그 부분들이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저희는 미국 쪽에 추가적인 증설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토형 배터리 쪽을 보면 리비안 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뭐 리비안이 향후에 이제 생산을 잘 해야 되겠지만 생산량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쪽으로 나오는 원토형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리비안 얘기 나왔으니까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규모의 경계를 도달하면서 이익이 나고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리비안은 뭐 제가 기억 제 기억에는 앨런 머스크 약간 조롱하듯이 니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야지도 놓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리비안 관련돼서 기대하는 건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초반에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고 뭐 사실 그런 부분은 테슬라도 이제 겪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러 번의 이제 어려움들을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자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겨우겨우 모면해 냈는데 사실은 이제 리비안을 보는 건 이제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을 보고 있는 거죠 아마존의 아마존이 추가적으로 리비안에 지분을 추가적으로 지분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변동성도 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배터리 관련돼서 뭐 제가 전문적인 이식은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는 뭐 삼원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싼 거 인산처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쪽이 뭐 성능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와서 조금 뭐 우리나라 배터리가 밀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lf 배터리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아니요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9월달 때 리포트를 한번 냈었고 향후에 국내 업체들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fp 배터리가 셀투팩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한 번 충전해서 테슬라 모델3 기준으로 한 400km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네 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겨울철에 뭐 그거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2021년 모델부터 시작을 해서 히트펌프를 전부 장착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온 성능도 상당히 좀 끌어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번 겨울에도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당연히 배터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또 차량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쓸모를 키운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서 페네트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기대가 된 것 뭐 이제 좀 수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밸류체인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리튬 인산 철인데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가하는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과 코발트라는 희귀 금속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싸대매요?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니켈하고 코발트가 가장 대표적으로 몇몇 국가에 집중돼서 생산이 됩니다 철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인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코발트나 이제 니켈 같은 경우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경기 한 코발트 전에 한 50% 정도를 또 중국 업체가 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밸류체인에서 좀 중국을 제외하고 싶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니켈 코발트 망가를 쓰는 한은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LFP에 대해서 니즈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안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상황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 설비를 공격적으로 짓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에 달려있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꽤 높은 관세를 거기에다가 2025년이 되면 USMCA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이 없으면 관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좀 불리한 조항을 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이 뭐 처음부터 중국 업체들만큼 이제 LFP 배터리를 잘 만들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약간 보호 조치에 힘입어서 시간을 좀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에서 일정 부분 LFP 생산에 대해서 좀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쪽에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소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소재 업체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제하게 주가가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정 부분 주가 조정은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조정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밸려이션 너무 많이 높아진 부분 그런데 저희는 여전히 좀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소재 같은 경우도 보면 국내 업체들하고 중국 업체들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달을 하려면 국내 업체들이나 중국 업체들한테 조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내 업체들이 또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 또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ESS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SS는 전기 저장하는 장치에 대한 건가요? 맞습니다. 향후에 재생에너지들이 많이 성장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개통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 때문에 ESS가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미국 ESS 수요가 몇 배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이제 저희가 뒤돌아가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좀 다시 한번 복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큼 전력망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대비해서 ESS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를 많이 못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이 부분도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재들에 대한 수요들까지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좀 서프라이즈가 날 일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삼원계 또 뭐 LFP 어디에나 다 소재는 다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양극체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막 같은 경우도 좀 달라지고요 하지만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습식 분리막을 쓰는데 이제 LFP 같은 경우에 건식 분리막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하위호환 개념이라서 한다고 하면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동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 입장에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 에코프로비엠, 천보, 일진 머티러 이런 기업들이죠 소재 업체들이 보면 퍼가 한 100배 되고 PBR이 한 10배 되는데 제조업이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게 나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래 확장성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은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조업 아닌가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는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 결국 캐파의 확장 속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탑라인의 지금 증가 속도가 연간으로 50%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년에 보더라도 전기차 페네트레이션이 10%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저희는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 다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고객에 대해서 익스포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더욱더 디스카운트 요인이 커지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배터리 쪽을 좀 선도를 하고 있고 중국이랑 같이 그 와중에 테슬라라는 업체도 새롭게 배터리 쪽에 진출을 하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배터리 쪽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고객을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진이 그래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해서 마진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높은 것들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좀 만나보면은 단순히 내년에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캐파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 4년 뒤까지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제 이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뭐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다가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서프라이즈를 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테슬라가 올해는 뭐 독출을 했던 것 같고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도 테슬라는 건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뭐 다른 회사도 현대차나 GM이나 이런 건 조금 저조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뭐 제가 자동차 업체 전반을 하지는 않는데 일단 적어도 테슬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른 업체랑 비교하지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테슬라를 일반적인 전기차 업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저희가 최근에 이제 책을 쓰기도 했지만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산업의 영역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부터 여러 가지에 걸쳐 있다는 거죠 그런 가치들이 이제 붙기 시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업체 자동차 업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업체와 이제 테슬라 업체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뭐랄까 레가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겠죠 지금 좌초자산이라고들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 내연차를 만들었던 설비들을 전환해야 되고 이런 것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건데 결국은 다른 업체들도 전기차를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테슬라의 점유율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한 15%에서 16% 내외를 국간이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제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 돌아가는 걸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저희는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